메라바! 안녕하세요. 초급 터키어 알렉산드라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재미있는 터키어 공부를 해볼텐데요. 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드라입니다. 강 알렉산드라이고요. 자, 여러분들과 이제 터키어를 기초적인 부분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을 재미나게 터키어로 표현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다같이 신나고 재미있게 터키어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 뭘까요? 메라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터키어 어떻게 읽어요? 자, 어떻게 읽을까요? 자, 메라바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인데요. 자, 메라바라고.